여러분이 세계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 움직일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게 되면요 모든 사람이 하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 그리고 모든 것의 원리였습니다 여러분이 왜 산업 축복받아야 되느냐 교회를 살리고 성교해야 돼요 제일 이방인이 많이 오는데 이방인의 떨이 없어 제일로 병든자 많은데 기도의 치유의 떨이 없어 인재들이 가득 보인데 서밋의 떨이 없어요 사람인들 기도해보세요 아마 하나님은 쏟아 부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딱 기억하세요 진짜 흥덕어러미 제1, 2, 3, 4, 5 RTC 운동으로 갑니다 이 흐름을 알고 중식자들이 세 군데를 파고들은 거예요 해당 서원 저장 여러분들은 이 원리에서의 축복이 마지막 기회가 뭔지 압니까?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어라 보험전환국 외에는 지금 텅텅 비어 아무도 못 가고 있는 현장 거기에 사칼을 제자 세우기에는 급한 거 아무도 없어야 돼요 보좌와 그 일과 원내수 이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지금의 삶은 nonetheless 지금의 삶은 시간은 모든 게 합니다 인 Bad